오늘 목동 인교진 영화제를 주최해봤습니다. 저희가 평소에 이 역할,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, 욕심났던 캐릭터다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? 글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즐거운 거, 그리고 긍정적인 거, 재밌는 거 이런 거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유해의 영화나 역할들은 굉장히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요? 평소에 유해진 씨 캐릭터 너무너무 좋아하고,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 오디션을 볼 때 김수로 선배님이라던가 아니면 유해진 선배님, 그리고 이범수 선배님. 정준호 선배님도 많이 성대모사 하셨잖아요. 네, 근데 그거는 영화 비방욕. 비방욕, 욕도 좀 섞여있고 그래가지고. 그러게요. 강신덕님께서 제작진분들, 인교진 씨, 유해진 성대모사 무조건 시켜주세요. 꼭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. 신덕 씨, 맨날 듣지 않나요, 신덕 씨는? 네, 제 친구인 것 같은데. 아니, 근데 유해진 선배님은 따라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. 해보세요. 아니, 근데 제가 똑같지는 않아요. 해보세요. 이번에 완벽한 타임에서. 뭐, 그럼 내가 이렇게 눕고 남자를 막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? 뭐 이런 느낌. 잘 들었습니다.